대학 시절에 미국의 배낭여행을 갔었는데요 하루는 워싱턴에서 무작정 교회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여행지가 아닌 그저 무작정 현지인들의 속살 안으로 파고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죠 한겨울 버스 안에서 한참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후다닥 버스에서 내렸더니 해는 저물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신호가 오고 있더군요 배는 고프고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한겨울이라 몸은 얼어오고 가까이 여관이나 숙소 같은 것은 그림자 하나도 안 보였죠 불빛이 있는 쪽으로 몇 발자국을 걸어갔더니 도로가에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따뜻하고 정겹게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대요 가족 생각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해 놓고도 답없는 상황에서 난감해 하고 있던 중이었죠 걷다 보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저 막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교차로가 하나 보이고 그 한켠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더군요 그 흔해 빠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전화 부스가 그 순간 반짝이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주법계가 베풀어 놓은 나를 돕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마치 알기라도 했다는 듯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그 전화 부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보통 전화 부스에는 영어로 된 전화 번호부 책이 두툼하게 한 권 매달려 있곤 했죠 추위나 녹일 겸 전화 부스 안에 앉아 의미 없이 전화 번호부를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책 뒤에 한글로 된 한인 전화 번호부가 무슨 부록처럼 달랑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가운 마음에 책을 뒤척였지만 도대체 이 많은 워싱턴 주변 한인 전화 번호부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과 상호명에서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난감했죠 그런데 한참을 살펴보았더니 그 뒤쪽으로 한인 종교시설들 전화 번호가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절 이름도 보이더군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중에 한 곳의 사찰을 찍어서 그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주지스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한참을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시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잠시를 믿고 몇십분을 꼼짝 않고 벌벌 떨며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를 하고 있던 차에 스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마침 구정 설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던 터라 절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얻어 먹고 따뜻하게 단잠도 자고요 그 다음 날에는 구정이라서 절에 오신 신도님들과 떡국도 얻어 먹고 다양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뜻밖의 도움들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차원적이고 무한한 자비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언제나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든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순간에 어디에선지 모를 도움을 언제나 우리는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극지방에 있더라도 사실 걱정할 것은 없죠 그 어떤 여행을 떠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우주법계라고 하는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숲과 나무와 동물 친구들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자연과 우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교 경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듯이 천상세계 천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화엄성중님들과 신장님들 나아가 불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활짝 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다차원적인 자비로운 도움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여행자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죠 아버지의 하늘과 어머니 돼지가 나를 품어 기르고 있습니다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우리는 다만 두려움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내딛으면 됩니다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크고 깊은 우주법계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질서에만 귀 기울이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깊은 뜰하게 자리한 법계의 투명한 질서에 나를 내맡기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